이번에는 이번에는 뭐가지? 라인 좀 보여주세요. 라인이요? 보여드리는 건 쉽죠?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세요. 얘가 라인 낳을 때. 보셨죠? 그럼 이제 저거 제가 할 거 할게요. 잘하는 거 보여주세요. 잘하는 거 갑니다. 겐지 갑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 겐지예요, 여러분들. 물 좀 먹을게요, 물 좀. 간다. 코 먹지 마세요. 코 먹는 거 아닌데요? 저를 몰라보시고. 그리고 제 코는 제 코는 초코맛이에요, 초코맛. 여러분 코랑 달라요. 제 코는 초코맛이에요. 제 코는 초코맛이에요. 간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너희들은 죽었다, 이 자식들. 좋았어. 선정포 구하고 옵니다. 여기서 대기. 여기에 분명히 누가 오거든요. 상대편이 올 때 어디를 바라고. 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 여기가 바로 이렇게 돌자리입니다. 대기하세요. 알바인 척하세요. 설마 알아보면.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드릴까요? 바로 알바인 척하고 여기서 대기하세요. 자, 하나 올라갔죠? 쟤는 뺏어요. 로드 호그입니다. 쟤는 로드 호그입니다. 보내주고. 여기서 이제 뒤를 공격합니다. 다 나갔기 때문에 자, 메르시. 자, 메르시 보이죠? 자, 여기서 콜탄 나오겠죠? 바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잘라줘. 이게 겐지 플레이예요. 자, 여기서 이제 히프트로 바로 빠져주시고 하나 잘랐으니까. 자, 힐 받으시고.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왜 안 주는 거예요, 힐. 자, 다시 돌아갑니다. 겐지는 항상 적에게 먼저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못 이겨요, 겐지는. 항상 뒷시야를 잡아야 돼, 뒷시야. 그럼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자, 만약에 누가 저를 발견했다? 그럼 죽은 겁니다. 자, 보세요. 제 말이 맞죠? 벽 타세요. 저는 벽 잘 안답니다. 도둑놈입니까? 벽을 왜 탑니까? 닌자지 도둑입니까? 갑니다. 쟤 가자. 고고고고! 아직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했네요. 자, 여기 폐탄 던지면서 자, 파라 빠져줍니다. 위로 들어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줍니다. 그럼 파라가 저쪽에 있겠죠? 파라가 하지만 절 발견 못했겠죠? 바로 C스토트 날려주고 여기서 한번 막아줍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뒤쪽으로, 완전히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쪽으로. 그럼 한 명 있을 거거든요. 맥크리가 있네요. 자, 맥크리 잡아줍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맥크리가 어느 쪽으로 가나 보고 자, 막아줍니다. 적팀이 저를 눈치를 챘네요. 뒤에 솔져가 있다보네요. 바로 이쪽으로 이동하면 힐팩 있거든. 힐팩 먹으면서 자, 석양, 석양 나서 석양. 요렇게 대기. 자, 저거는 신경쓰지 마세요. 저거 어차피 제가 못 잡는 대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막아줍니다. 좋습니다. 겐지의 궁을 제가 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요. 허수아비 집단 역할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야, 상대 겐지가 나보다 잘하나본데? 벌써 100%가 됐단 말이야. 궁을 썼단 말이야? 나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있나본데? 이거 분발해야겠어. 하시는 거 보면 30점 가실 확률이 높네요. 저한테 어울리는 점수가 그 정도라면 가야죠. 어디는 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린 겐지죠. 맞아주고 자 아아아아아아 썰어 썰었네 메르시이 아아 메르시 썰었으면 궁극기도 못 썼을텐데 아아 파라가 세상에 포록샷 포록샷 봐봐 아아아아 와 이런 샷 해주고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맞춘 샷 아냐 이거 자기도 모르게 맞춘 샷 아냐 이거 포록샷 한때 아아 어 막았네? 오 뭐야 이거 우리팀 이거 얼마나 잘한다는 거야 나 지금 지금 줌피해 744인데 뭐야 이거 줌피해 744 적팀에게 줌피해 우리팀에게 줌피해 지금 한 4000 정도 됩니다 환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기 자 어차피 여기까지 안 봅니다 사람들이 여기도 개대를 쓰리면 돼요 그래서 기대된 제가 딱 뒤로 접근합니다 자 여기서 딱 올라가고 딱 딱 딱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자 2피 좋습니다 2피로 뭘 하냐 싶겠지만 2피로 할게 많습니다 바로 이걸 먹어주시고 밑으로 이동합니다 자 먹었다 오케이 대박 하나 더 먹고 다시 갑니다 자 어지러우시죠 아 자 에임을 잘 맞... 잘 맞추세요 이렇게 에임을 저 거점 이거 먹힌거야 아 너무 아까워 아하이 오오오 뒤로 이동 자 힐팩 먹으시고 어차피 내가 먹으면 나미 먹을테니까 그럼 그게 나미 적팀이면 큰일나니까 여기서 돌아서 자 메르시 아오 나비야아 나비야아 하하하하 메르시 아까비 궁 떴습니다 이제 메르시를 한결 편하겠군요 이건 오오 총검실로 나를 죽였군 대단한 솔저 빠생 ٹ 카고바 가자 다음판 솔저 해 아니 솔저는 하기 싫어 또다시 군인이 되라고 2년 동안 솔저였는데 안된다 하지umi 대기 여기서 대기하세요 제가 뒤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있나? 다 잡았다 이거 다 잡았습니다 나비야 잡았다 좋아 메르시만 잡는데 메르시만 메르시만 오오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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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을 써 감히 오오오오오 메르시만 아 까비까비까비 지금 적당 적당히 활약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활약을 해줘야 돼요 잘해야돼 잘해야돼 겐지가 해줄수있는 플레이를 다 해줘야돼 지금 한 3분의 2밖에 못해주고 있는거 같아 와 근데 동메달이네 네 메달리스트에요 저 자 2분 47초만 버티면 돼 여기서가 잘 안 뚫리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가 뒤로 운동해서 바로 흔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서 뒤로 이동하세요 저쪽으로 하면 적힌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죽을 확률이 높고 여기서 딱 먹어주면서 계속 따라오지나 봐요 열간이 못 따라오죠 마무리했습니다 흔들어주세요 딱 흔들면서 여기서 막으면서 자세히 벽타기 딱 하면서 좋았다 자 시야 끈 사이에 우리팀이 지금 적팀을 진압하고 이겁니다 겐지는 일단 어그로를 잘 끌어야돼요 막 KDA 이런거 중요한 캐릭이긴 한데 절대적인건 아니야 절대적인건 어그로를 얼마나 많이 끄느냐 적팀을 얼마나 우리팀을 안보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갑시다 자 이거 잡았죠 이런거 포창전지 던져듭니다 자 빠져들고요 자 벤지 만났네요 하이하이 뭐야 이거 왜 죽었지? 우리팀 디바 궁 아니야? 왜 죽었지나? 아 매크리가 아 의문이 풀렸네요 게이득입니다 자 오케이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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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막아야돼 아우 이번엔 궁 쓰지마 이번엔 궁 쓰지마 낭비야 오케이 다음거 막아야돼 궁으로 1분 남았어 궁 안쓰길 진짜 잘했다 좋아 여기서 대기해 나무에 숨어 아무도 못봐 헤헤 안보이지? 헤헤헤 보인다 바로 빠져 힐팩이 여기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허세를 불릴 수 있었지 힐팩이 어딨는지 알기 때문에 오케이 빠져주고 힐주세요 힐이요 힐 다시 이쪽으로 돕니다 총검있죠? 적들이 다 들어가는거 봅니다 소리를 들면 알수있죠 적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뒤로가서 총범으로 용범으로 마무리해야돼요 자 밀고있네 이러면 같이 밀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누굴 만나면 한명 따면 됩니다 일대일로 저를 이길 수 있는건 제 자신밖에 없어요 자유로 떼기 대박입니다 지금 자 바로 비어버리고 오케이 조심조심 여기서 떼기 대기 대기하고 팔아 내려오는 타이밍에 마무리 오케이 자 겐지 뒤로 빠지면서 마무리 초창 날리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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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 솔저까지 또 왔어 또 왔어 자 여기서 막아줍니다 8피나 맞지만 충분히 이걸로 안죽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 먹어주고 실패 80피 좋습니다 후샷 소비를 완료해냈네요 소비가 상대적으로 정팀보다 공격보다 훨씬 더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입니다 공수변경 공격으로 갑니다 공격 겐지 기대해주세요 퍽퍽맨즈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j님 준시스템 오버워치 겐지 PC로 오버워치하면 렉 없나요? 하하하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왜 오버워치 컴퓨터겠습니까 네 떼찌 배찌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니다 고고고 46, 84이라는데 지금 44신이 방제 바꾸셔야죠 아 좀 이따가요 귀찮아서요 방제 바꾸는게 상당히 어려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어 좀 여유가 있을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상들리에 다 깨버립니다 før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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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까지 30초 arrass 저 겐지 잘해요 공격 겐지가 겐지는 수비 겐지는 별로 안좋고 공격 겐지가 좋거든요 이번에 공격이니까 한번 보세요 공격 겐지가 좋아요 아이고 백을 거주새우님께서 백붕선 백개선물 모니터에 배 되세요 됐어요? 아하 시원하시죠? 감사합니다 백을 거주새우님께서 여러분 백개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하면서 2단점 펴주시고 바로 뒤로 이동합니다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겐지는 항상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겐지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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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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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죽었군 아아 자 다시 돌아갑시다 궁극기가 18%나 모였네요 어 이쪽으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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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AI 따위가 나를이길라고 완벽히 복수해줍니다 좋습니다 감히 AI 따위가 나를 이기려드록 가자 형님 반격을 해서 반격했잖아요! 막고 쏘고 반격 아닌가 이번엔 앞으로 한 번 들어가자 아야아야 제가 지금 먹을게 제가 길 뚫을게요 들어오세요 자 자 뒤에서 뒤로 들어오겠죠 분명히 요즘 경쟁전에서는 앞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들어오거든요 이거 뒤로 들어가야 돼 나도 무조건 앞에는 답이 없어 겐지로 저기 저기 일로 들어가야 돼 무조건 2층을 먹어야 돼 절로 들어가기보단 이거 2층을 먹어가지고 이쪽으로 허 와아 개꿈씨 와아 세상에 저걸 어떻게 잡아 큰일났다 아 파고들어야 돼 파고들어야 돼 핫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어어허허헣허허헛허허허허허허 비켜라! 이놈아! 내가 여기다 키우는 힐팩! 저 밑으로 들어가야 돼 저기를 아예 팍!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적팀 힐팩 다 먹어줍니다 일부러 피를 달게 하고 오는게 좋아요 저 바스티온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 자식만 뚫으면 돼 아 여기라니 세상에 저쪽은 어떻게 갈지? 용검 떴다 용검 떴다 팍! 왔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서 궁극기 키고 우주류 기모티 아 좋았어 용검 아까워하지마 목숨 모두 아까운건 없다 여기서 이제 잘 흔들었어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아호호호호호호 좋았다 마지막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 나를 쫓아갔구만 오오 오오 오? 우리 팀 소리 들리는거 같은데? 왜 저 왜 저? 이 김 왜 저? 뚫어야 돼 뚫어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아우! 뒤뒤뒤뒤뒤뒤 옆에 옆에 바스티온 토르비온 겐지 좀 따라 좀 역시 기대감이 크시군요 베이스한테 이런 과도한 기대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추가시간이다 아 니 역할이 그거요 비오션이요 나 마이크로 하실래요? 마이크로 GCO님? 개코님? 개코님? 마이크로 하시죠? 개코님? 마이크로 한번 욕해보시죠 개코님? 지금 개코님 마이크로 욕 안하는데 그거 전형적인 소인배들에 욕하는 방법입니다 채팅으로만 강한 자들 채팅도 기계식 키보드 쓰이시죠? 이 털라고? 하하하하 제가 제압했습니다 누구주지? 이명선 겐지 배울 점이 충분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편에 또 만납시다 간다 개코 욕했어요 신고요 상당히 많은 양의 욕을 하였습니다 오케이 개코님 개코님 신고했습니다 개코님 경찰 출동하면 반항하지 말고 잡혀가세요 그럼 이만 개코님 신고 신고하셨습니다 안전 개코님 신고하셨습니다 신고하셨습니다